반달 가슴 공이예요 저는 두 녀석들 자고 있죠 공간은 충분히 넓어요 시설은 공이 뒤집어 놓네 움직일 기세가 있어요 움직였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누워서 한 바퀴 돌고 가슴에 V자 모양은 하얀 줄이인데요 툴 돌이서 이렇게 공이 찾아오는거야 반달 가슴 공이예요 그래서 이 곰 조각이 여기 밑에 곰조각이 있어요 곰조각이 곰조각이 있어 곰조각이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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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파충류관이랑 하마는 못봤던가? 거기 들려서 내려가자 아직도 자나? 호랑이 어? 아까 자던 애들이 안보이네 한 마리는 없어졌던데? 아니야 저쪽에 있어 불밭에 누워 그대로 누워있네 기절했어? 그 자세 그대로 속맞은 애같아요 그냥 누워서 그냥 둔 왜 한 마리만 보이지? 철적이에요 아? 철적이야 ㅋㅋㅋㅋ